오늘은 앞으로 10년 돈의 배반이 시작된다라는 책을 가지고 집에 집착한 사람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로버트 기요사키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전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쓴 작가입니다. 제가 로버트 기요사키 책을 굉장히 좋아해서 과거에도 한번 리뷰를 해본 적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이어서 이 책을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선정한 이유는요. 이 책이 쓰여진 시기, 출간된 시기가 2012년입니다. 그럼 오늘이 이제 2022년이니까 10년이 지났거든요. 2012년에 앞으로 10년 돈의 배반이 시작된다라고 로버트께서 썼는데 과연 이 책의 내용이 얼마나 맞고 또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읽으면 너무나 재밌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한번 이 책을 리뷰해 볼까요? 로버트 기요사키는 앞으로 10년은 세계 역사상 가장 변화무쌍한 10년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업 안정성, 저축, 집, 그리고 은퇴연금 등에 집착하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2012년에 앞으로 10년은 가장 변화무쌍한 시대가 될 것이고 직업 안정성, 저축, 집, 은퇴연금 등에 집착하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다.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 책을 통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왜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직업 안정성, 저축, 집, 그리고 은퇴연금 등에 집착하면 가장 큰 피해자가 되는 이유를 다섯 가지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첫 번째는 향후 10년 동안 산업화 시대는 완전히 끝난다는 겁니다. 향후 10년 동안 산업화 시대는 완전히 끝난다. 산업화 시대는 기술, 공장, 훌륭한 학교, 강력한 무기를 가진 국가들이 전 세계에 패권을 지고 지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산업화 시대가 끝나서 기술, 공장, 학교, 무기 이런 것들을 가진 국가들의 힘이 자연스럽게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화 시대는 근로자가 평생 고임금을 받는 직업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고요. 죽을 때까지 은퇴연금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화 시대는 사실 금융교육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일하면 알아서 노동조합에서 자신들의 임금과 권리를 보호해주고 또 그렇게 퇴직을 하게 되면 은퇴연금이 죽을 때까지 나와서 사는 것들에 아예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산업화 시대가 끝난 겁니다. 로보트 개사키는 산업화에서 끝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융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 강성노조들 많죠. 비정노조라고 부르기도 하고 현대기아차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노조인데 진짜 어마어마하게 다른 중소기업보다 훨씬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여러가지 파업을 하고 또 일자리마저도 자신들의 자식들에게 더 가산점을 주는 이런 것들을 막 만든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산업화 시대는 가능했는데 이제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어떻게 되죠? 그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죠. 위협받으니까 그걸로 또 이제 데모를 파업을 또 하고 있죠. 이게 오늘날 시대입니다.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느냐 직업 안정성과 평생연금이 보장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보트 개사키는 금융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의 타이틀은 집에 집착한 사람이 가장 피해자가 된다라고 뽑았잖아요. 여기서 로보트 개사키가 말하는 집이라는 것은 과거시대의 유산입니다. 이 과거시대의 유산은 어떤 거죠? 직업 안정성, 저축, 집, 그리고 은퇴원금 같이 우리가 굉장히 믿고 있었던 낡은 가치들을 얘기해요. 낡은 믿음들이죠. 이런 것들이 끝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과거의 유산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라고 로보트 개사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돈의 법칙은 1971년에 이미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부자들의 음모, 로보트 개사키가 쓴 리뷰를 상장 읽기 올려놨는데요. 거기서도 굉장히 강조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1971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금본위 제도를 폐지합니다. 이때 미국 달러는 화폐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왜 상실하게 됐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금본위 제도란 건 뭐냐면요. 미국에서 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금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너네가 달러를 얼마 갖고 오면 우리가 무조건 금으로 바꿔줄게 라고 했던 게 금본위 제도였습니다. 이걸 왜 했냐? 사실 달러가 화폐잖아요. 사실 종이조각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뭔가 보장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전세계 사람들이 달러를 전세계의 돈으로 쓸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금융 패권을 쥐기 위해서 금을 바탕으로 해서 달러를 갖고 오면 금 다 바꿔줄 테니까 달러를 금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써라 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흔들릴 때마다 이제 사람들이 달러를 금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근데 미국이 전세계의 금을 다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금이 조금 모자라거나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결국 1971년에 금본위 제도를 폐지하게 된 겁니다. 나 이제 더 이상 달러 갖고 와도 금 못 바꿔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진짜 미국 달러는 말 그대로 종이조각이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로버트 교사키는 이제 미국 달러는 화폐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종이조각에 불과해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로버트 교사키가 말하는 돈의 법칙은 1971년에 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문장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은행이 돈을 찍어낸다. 그리고 은행이 종이를 찍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돈을 찍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은행도 찍어내는데 내가 왜 못 찍어냅니까? 그 돈을 찍어내는 방법은 이제 이 책의 뒷부분에 나오고 제가 자세히 앞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1971년 이후 은행에 대한 구제금융의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는 겁니다. 2010년 서브프라인 사태 때 수조 달러의 그 구제금융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은행들에게 엄청난 돈이 흘러들어갔죠. 그리고 당연히 이 구제금융에 쓰인 돈은 납세자에게 그대로 전가가 되죠. 로버트 교사키는 이렇게 얘기해요. 빚은 나쁜 것이 아니다. 잘 활용하면 더 많은 부를 만들 수 있다. 실제로 은행가들이 금융위기 때 굉장히 큰 위기를 맞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서 이걸로 은행을 살리고 은행에서 장사가 잘 될 때 끔 만들어주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빚이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잘 활용해서 더 큰 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우프라인 사태 때를 보면서 오히려 은행가들은 이때 더 많은 돈을 지원받게 되고 더 큰 부자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와요? 우리 주머니에 나온다는 거죠. 우리는 빚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서 계속 열심히 노동을 통해서만 돈을 버니까 인생을 고달픈데 삶은 나지 않는 거죠. 근데 조금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기업들은 이렇게 빚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돈을 이용해서 자신의 불을 더 키워가더라라는 거예요. 네 번째,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다. 2000년에 금이론세 가격이 282달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0년에 금이론세 가격이 1405달러였다고 해요. 인플레이션이죠. 우리나라도 뭐 그렇죠. 지금 뭐 부동산 가격이 문재인 정부 이전과 이유를 봤을 때 두 배 이상 오르지 않은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에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저평가된 아파트를 찾는 법은 그 2000년, 지금부터 5년 전에 가격과 지금의 가격을 비교해서 두 배가 안 된 곳은 저평가된 곳이다. 라는 인터넷 글들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모든 게 다 오른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인 건데 앞으로 물건의 가격이 얼마나 많이 오르겠습니까? 더 많이 오르겠죠? 왜? 돈은 더 많이 찍어내고 있고 계속 돈이 줄어들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이런 가격들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 집에 집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큰 피해를 볼 것이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잘 공감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아파트 가격이 엄청 많이 오르겠잖아요. 그리고 사실 부동산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해치하는 용도로 쓰는 거거든요. 해치하는 용도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실물 자산에. 그래서 사실 이 로봇큐 사키가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것과 집에 집착하는 사람이 가장 큰 피해자 된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부동산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로봇큐 사키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션을 방어하고 막기 위해서는 진짜 아파트가 아니라 로봇큐 사키가 계속 주장하는 거는 현금 흐름을 가져다주는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아파트 가격은 우리가 만약에 영끌에서 사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최근 1년 내에 영끌에서 부동산 사신 분이 있을 거예요. 사실 그 사셨던 분들은 전부 다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 생각해서 영끌에서 사신 건데 사실 뭐 지금마디로도 부동산 쪽의 심리가 투자 심리가 많이 식었죠. 그리고 전문가마다 뭐 집값 하락을 예측하는 분들도 나오고 있고 좀 이건 분분한 상태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고점이라서 정말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여기 업체들 덧짐적으로 외부적인 금융위기가 왔다 하면은 아파트 가격이 뭐 30-40%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1년 전에 사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고점을 찾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큰 피해를 입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로버트 계속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집에 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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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을 사는 사람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게 아니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금융교육을 해야 되고 이 집이랑을 살 때도 그 시세차익을 목표로 집을 사서는 안 되고 월세, 현금 흐름이 오는 부동산을 사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뒷부분에서 더 구체적으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과거에 리뷰했던 부자들의 음모, 로버트 교사께서 그걸 쭉 보시면은 로버트 교사기가 이런 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다섯 번째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가난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빈부교차가 더 커질 것이라고 로버트 교사기는 전망하고 있고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고 배에 비분 세대의 은퇴로 사회복지재정이 파산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저만 하더라도 과연 내가 국민적금을 받을 수 있을까 굉장히 큰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안 낼 수만 있다면 안 내고 싶기도 한데 사실 뭐 그럴 수가 없으니까 내고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너무 뻔히 예상되는 상황들인 거고 앞으로 사회복지재정이 부족해질 거라는 것은 젊은 세대들은 다 알고 있죠. 왜? 고령화 시대가 되고 있고 우리들은 아이를 안 낳고 있으니까 저출산이 되죠. 그러니까 돈을 낼 사람은 적어지는데 돈을 받을 사람은 많아지니까 당연히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어지겠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로봇 키오사키는 집에 집착한 사람이 가장 큰 피해자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로봇 키오사키가 말하는 집이라는 것은 과거 시대의 유산이다. 직업 안정성, 저축, 집, 그리고 은퇴연금 이런 것과 같이 과거의 사람들이 신뢰하고 신봉했던 것에 집착하면 그런 사람들은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피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금융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로봇 키오사키 이야기입니다. 사실 직업 안정성, 이제 직업 안정성이 사라졌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100세를 살았는데 65세까지만 일할 수 있는 게 끝나는 거죠. 65세에 은퇴하고 나면 3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직업 안정성만 믿고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제2의 삶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저축,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저축하는 사람이 바보가 됐죠. 이제 주식이든 부산이든 뭐든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축만 믿는 사람 저축에 집착하는 사람은 가장 큰 피해자가 되는 거죠. 은퇴연금 저같이 젊은 세대들은 은퇴연금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거든요. 은퇴연금에 집착하면 여기에 이것만 믿고 있으면 재정이 부족해서 당연히 수령액이 적어질 텐데 그게 지적한 사람이 피해가 보겠죠. 아마 집에 대해서 조금 공감을 못하겠다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로봇키에서 다 맞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어찌 됐든 로봇키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드리면 집이라는 것을 살 때는 시세차익을 봐서는 안 된다. 시세차익을 목표로 산 것이 아니라 나에게 현금 흐름을 가져다주는 그런 집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이 집을 시세차익을 보고 사시는 분들은 큰 위기가 올 수 있다. 왜? 앞으로 이렇게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빈부가 커질 것을 봤을 때 집값이 하락할 여지가 굉장히 높은데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5년 동안 많이 오르긴 했지만 앞으로 3년, 5년은 예측할 수가 없는 거고 만약에 1년 전에 집을 산 산 것 같은 경우에 앞으로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자기가 산 가격보다 훨씬 더 낮은 가격에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로버트 키오사키는 5가지 이유를 들어서 집에 지착한 사람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된다고 들었고요. 그 5가지 이유 중에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고령화도 있고요. 산업화 시대의 종말 그리고 금융 교육을 받지 않아서 이런 이유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10년 돈의 배반이 시작된다는 책을 가지고 로버트 키오사키의 이야기들을 제가 구체적으로 풀어드릴 텐데 로버트 키오사키가 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사람이 예측한 10년의 모습과 우리가 살아온 10년의 모아웃이 달랐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대해서 심층적으로 함께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